안녕하세요. 오늘 셀렉스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셀렉스천 모델들을 예전에도 또 지금도 계속 찾아가며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망한 브랜드니까 뭐 어떠한 일체의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리뷰의 주인공은 SL12SI가 되겠습니다. SL6에서 우퍼가 추가된 기종인데 좀 오래전부터 또 지금까지 한번 중간에 공백기를 잠깐 갖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주 마음에 드는 스피커라는 메디로 오늘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는 브리티시 사운드와 오디오적인 쾌감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건이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밀폐형 구조 가지고 있고요. 북셋프 스타일에서 약간 높이가 좀 높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밀폐형 스피커에 부족한 저영향감을 보완한 북셋프 타입의 스피커라 SL6SI의 강화 버전, 좀 더 넓은 공간에 대응하는 저음이 조금 더 나오는 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L6보다 분명히 많은 저역 양감과 밀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공간과 저역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대응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맑고 선명하고 포커스와 음장감이 좋다는 점이 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따라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고 선명하고 포커스와 음장감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저역이 많이 나오면 강성의 고역 사운드를 가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속성인데 피곤하지 않은 중고역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선명함만 강조했다거나 파워풀한 것만 강조하지 않은 스피커이면서 앰프나 공간의 세팅에 따라서 충분히 그러한 사운드도 오디오적인 쾌감도 물씬 느낄 수 있는 기종이라는 점 두 가지 맛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이 SL6, SLF12 두 기종 모드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특히 12 같은 경우는 그 점이 좀 더 강력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용자층은 브리티지 사운드의 편안함을 선호하시면서도 오디오적인 쾌감이 그래도 이따금씩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SLX, SLF12 아주 좋습니다.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재판매의 용이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SL12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삭제되는 스피커라 어지간한 유명 기종보다 훨씬 인기 좋습니다. 밀폐형의 매력을 좋아하시면서도 저역량감이 함께 있었으면 한다면 최적입니다. 작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운드를 구현하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 밀폐형의 매력을 좋아하면서도 저역량감이 함께 있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이 토템 마니투 같은 기종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역량감 더 많다고 할 수 있고요. 크기가 작죠. 아이스 오바렉인데 하지만 10이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고역도 마니투가 좀 더 선명합니다만 SL12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면서도 맑고 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니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성비가 역시 대단히 높은 기종인데 이것을 동급의 수준이면서 이것을 살짝 빠진다고 할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 못되는 수준이라는 점 굉장히 우수한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TG의 19랑 비교했었는데 아예 비교 대상 아니고요. 19랑은 20하고는 상당히 좀 비슷한 지점들이 좀 많이 관찰이 됩니다. 약간 두툼한 중저역의 포인트가 상당히 흡사하지만 ATG 20 구형의 경우는 고역이 좀 쭉쭉 뻗어나가는 맑은 느낌이 없고 조금 롤오프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다면 12는 그런 점이 없고 맑고 넓습니다. 포커스도 좋고요. 때문에 진득한 맛은 ATG 20이 앞서지만 온라운드적인 특성에서는 SL12가 좀 더 앞서는데 역시 ATG와 비교해서도 거의 3분의 1 가격이라는 거 ATG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토템반의는 더더욱 싸다고 생각하는데 SL12는 대단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형몬들어 보이겠습니다. SL12에 우퍼 한 발만 딱 더 넣은 정도의 좌우 폭은 거의 동일합니다. 뒤쪽으로 살짝 더 길었던 것 같고요. 그냥 우퍼 한 개가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축한 느낌이라 스탠드는 조금 낮은 스탠드가 필요하고요. 트위터가 SL6랑 같은 트위터가 들어가는데 이 메탈돔 트위터가 참 삼삼해요. 아주 선명하다거나 아주 많다거나 아주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딱히 지적할 거리가 없는 아주 중형적인 고역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이고요. 핵심은 저 두 발의 우퍼에서 우퍼를 밀평으로 구성했다라는 점 파워풀한 앰프 넣어주시면 정말 짱짱함만 느끼실 수 있고요. 약한 앰프, 브리티시 앰프, 네임, 쿼드, 사이러스 이런 것들 불리시면 브리티시 사운드에 편안한 것 위주로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후면은 바이와이와이와이와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본 점퍼 정말 엉망이라서 다양한 점퍼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바나나 단자 바로 못 꼽지만 꼽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최후기경 같은 경우는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진 기종들이 있고 본드 자국 같은 게 트위터에 살짝 있는데 초기형들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것도 후경 찾으시면 됩니다. 자, 약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셀푸드 톨보이도 아닌 사이즈라는 점이 조금 애매하고요. 유명 브랜드가 아니고 구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유명 브랜드보다 인기는 있는 기종이지만요. 뒷단자의 단닷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보시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안쪽에 네트워크랑 볼트로 고정되는데 저게 풀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선돼서 한쪽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내부 스폰지에도 보수가 좀 필요하고 엣지 같은 부분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트러블이 있어서 자가 수리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모듀오디오샵 카페 쪽에서 들어와서 저한테 그리하시면 셀렉스천 SL6, SL12 관련한 모든 그 어떠한 작업도 다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스탠드를 구입해야 된다는 점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몽돌이라든가 SMS라든가 우리나라는 좀 저렴하게 낮은 스탠드를 구입하는데 크게 어려운 나라는 아니라는 점. 매칭 세팅 상당히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밀평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앰프가 아니면 좀 담백한 사운드가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구동력이 있는 좋은 앰프 선택이 예전보다 쉽고요. 많이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시면 AVI, SE12를 넣으시면 양감은 살짝 적은 편이지만 구동력에서 확보가 되고 낮은 가격대의 SL12를 충분히 잘 소화하는 그런 앰프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작은 방이라면 SL6를 추천드립니다. 넓은 방이라든가 저역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SL12가 적합하고 작은 방이라도 저역 좋아하시는 분은 6보다 12가 좋다는 말씀입니다. 뒷벽, 옆벽과의 거리에 따라 저역 변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들어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비추 조정을 꼭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추 드리는 분들은 좁은 공간에서 저역 양감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12는 별로입니다. 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나 화려한 디자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추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SL12를 거의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저는 꾸준히 쓸 때마다 만족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디오,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 재미로 보는 부분이니까요.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평가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의 없는 저역이 있는 밀폐형 불폐, 불세프라는 측면에서 S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템만이라든가 디스커버리라든가 HC라든가 비교 대상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종들이 상당히 2배가 아니라 거의 3배 이상 거의 비싼 기종들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S고요. 가게 대비 적립이 역시 자연스럽게 S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그것과 비교해서가 아니더라도 가성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내부성이 앞서 말씀드린 뒷단자, 단락 가능성 내부 스펀지가 맨 아래쪽에 있는 것만 사가요. 그 위쪽 것까지 삭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작업까지는 아닙니다만 꽤 지저분하고 손이 좀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크게 어려운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사운드 수준과 만족도에서는 A에서 S까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성비 좀 가격을 고려하면 정말 S까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을 좀 고려하지 않고 말한다면 A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애정하는 스피커이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유명한 제품은 아니고 멋있는 기종은 아니지만 이런 기종 일반적인 포트형 또 밀폐형을 넘어선 또 다른 형식의 사운드의 찰진맛과 편안함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스피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녹음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까요.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keynote Lovar E H H H H